계속해서 모델프로의 스윙을 보겠습니다. 몸통에서 팔을 분리하여 백스윙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백스윙시 오른 엉덩이가 뒤로 빠지며 회전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다운스윙에서는 왼쪽 엉덩이가 뒤로 빠지며 회전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엉덩이는 지속적으로 회전하되 어깨는 회전을 하지만 임팩트 직전까지 타겟의 오른쪽을 가리킨 채로 닫혀있는 모습을 관찰하세요. 어깨가 아직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팔과 클럽패드는 볼을 향해 안쪽에서 나아갈 수 있고 임팩트 순간 클럽페이스는 완벽하게 스퀘어를 이루게 됩니다. 뒤쪽 대각선에서의 스윙 모습입니다. 오른 어깨가 아래로 떨어지고 양손이 인사이드 구도로 떨어지며 다운스윙되는 점을 관찰하세요. 체중은 타겟 방향으로 이동하며 오른발끝이 지면에 닿은 모습을 관찰하세요. 하체의 열린 힙과 상체에 닫힌 어깨를 관찰하세요. 느린 동작의 풀스윙을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하체만을 집중해서 볼게요. 적극적인 하체의 체중이동이 보이시나요? 왼쪽 다리의 움직임을 살펴보세요. 이어서 오른쪽 다리의 움직임도 살펴보세요. 5cm의 백스윙과 15cm의 다운스윙 동안 신체의 움직임이 있습니다. 체중이동을 통해서 스윙에 에너지를 발생하는 점을 이해하세요. 이번에는 양팔의 모습만을 보겠습니다. 테이크 어웨이와 백스윙을 보세요. 이후 다운스윙에서 오른팔꿈치를 왼팔보다 아래로 떨어뜨리며 오른쪽을 강하게 움직입니다. 다운스윙이 시작되어 왼팔이 지면과 평행을 이루는 시점에서 드라이버 기준 왼팔과 샤프트가 최소한 45도 이하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45도는 보통 수준의 파워와 운동신경을 지닌 골퍼가 충분히 만들 수 있는 릴리지 각도입니다. 계속해서 릴리지 각을 유지하며 손을 아래로 떨어뜨리는 모습을 관찰하세요. 다운스윙 초기 시점이 지나면 하체의 체중이동과 힙턴으로 인하여 그 각도는 점차 벌어지며 자연스럽게 릴리지 됩니다. 지금의 모델 프로는 구본아이언의 스윙입니다. 드라이버와 비교해서 찰바진 클럽에 의해 백스윙탑 크기가 줄어들 뿐 기본적인 스윙 모습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백스윙탑에서 전환동작과 스쿼트 동작을 관찰해보세요. 약간의 클럽샤프트의 눕혀짐을 관찰해보세요. 다운스윙을 시작하며 클럽샤프트가 눕혀지는 현상은 좋은 스윙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납니다. 이렇게 다운스윙이 제대로 되었다면 이제 여러분은 진실의 순간인 임팩트에 다가섰습니다. 긴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 임팩트 편에서 만나겠습니다.